안녕하세요. 이제는 슬픈 얼굴 안 보여줄게요. 사실은 지난주 영상 보고 언니 이렇게 하지 마세요. 좀 밝게 영상 찍어주세요. 이렇게 했던 댓글들이 많았어요.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찍게 됐습니다. 아자자 화이팅! 다들 힘내시고 코로나 이겨냅시다. 오늘은 그냥 한국어로만 축제 대화를 할 거예요.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. 그리고 이유가 뭐냐면 댓글 중에 한 명이 한국어로만 대화를 하고 자막 쓰고 그런 영상 하나 올려주세요.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. 그걸 보고 아 재밌겠다. 이런 생각으로 오늘은 영상 이렇게 찍게 됐습니다. 오늘은 그냥 대화를 할 거예요. 그냥 구독자분들이랑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을 할 거예요. 그래서 처음에 하고 싶은 말은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. 사실은 자주 영상 올리고 그런 타입은 아닌데 근데 저를 좀 기다리고 이렇게 계속 기다리고 응원을 주고 사람도 주고 이런 사람들한테 정말 감사의 마음을 들겠습니다. 그리고 또 하고 싶은 말은 건강 조심하고 마스크 잘 쓰고 다니세요. 제발. 왜냐하면 너무 심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아는 사람 코로나 걸릴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마스크 잘 쓰고 그렇게 다니시면 죽겠어요. 그게 정말 부탁이에요. 오늘의 영상은 이렇게까지? 지금까지 오늘의 영상이요. 다음에 더 종류 영상으로 보겠습니다. 다들 잘 계시고 건강 조심하세요.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 파이팅해요.